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는 조건문 그리고 if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if만으로는 좀 더 복잡한 일을 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if를 가지고 조건문을 작성을 하는데 if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참일 경우에 작업해야 되는 것은 if true인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 작업을 또 따로 하게 할 때는 if하고서 false, 거짓인 경우는 이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 if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일 때는 무엇을 하고 거짓일 때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이 if가 이끄는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한 덩어리로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els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f 뒤에 따라오는 값이 true라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똑같이 if 바로 뒤에 따라오는 요 중괄호와 요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if 뒤에 따라오는 요 괄호 안에 값이 false라면 그러면 else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간이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준비한 예제를 보시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와 거의 비슷한데 이 달라진 부분은 달라진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죠. 자, if가 요렇게 컴퓨터가 실행이 될 때 요렇게 해서 if에 도달해요. 그러면 요기 있는 요 값을 보고 어, 참이네. 그러면 요기 안으로 들어가서 요기 있는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들을 쭉 실행을 끝나고 끝내면 바로 요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이 품은 바깥쪽에 있는 어떤 코드들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즉, 이 맥락에서 실행되지 않는 코드는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을 실행시켜보면 화면에는 1이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행됐기 때문에 얘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근데 if 뒤에 따라오는 값이 false라면 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false인 경우에 요렇게 해서 자, false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건너뛰고 else가 이끄는 이 구간을 실행을 시켜서 화면에는 e가 출력이 될 겁니다. 즉, if와 else는 만약 참이라면 만약 if 뒤에 따라오는 것이 참이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구간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if가 false가 따라온다면 else 뒤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참 아니면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실행하고 저렇게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되게 뭐랄까요? 흑백 논리적이죠. 참 아니면 거짓 그 둘 중에 하나만으로 이 상황을 단조롭게 이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이 실행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lse if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죠. 점점 그림이 복잡해지고 있네요. 자, if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건문이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if 뒤에 있는 이 중괄호가, 아니, 괄호가 true라면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구간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if 뒤에 따라오는 이 중괄호 안에 값이 false라면 그러면 이렇게 따라와 보면 else if가 실행이 되는데요. else if의 값이 참이면 그러면 자, 이 구간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else if의 값이 false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else가 이끄는 구간이 실행이 돼서 바로 이 부분이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만이 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여러 개의 조건이 자, 여러 여러 개의 조건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else if 구간이 있죠? else if 구간 이만큼 자, 이거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뭔지는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앞에 있는 if는 자, 이 구간이 있죠?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고 있는 자, 이 구간은 딱 한 번만 제일 앞에 조건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else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 역시 마찬가지로 딱 한 번만 이 if문 가장 끝에 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생략 가능합니다. 예, 물론 else if도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else가 else if보다 나중에 나오면 안됩니다. 아니요, else if가 항상 else if보다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로 설명 들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사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작성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else demo.java라는 파일을 제가 한 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 뒤에 뭐죠? 조건이 false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겠죠? else if 다음에 조건이 true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는 e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else if가 true죠? 그럼 else if가 true건 어떤 값이건 간에 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els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true가 한 번이라도 발견이 되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그러면 그 true가 처음으로 등장한 그 구간이 실행되고 그리고 이 if문은 이 품은 종료가 되면서 이 품은 뒤에 따라오는 구간부터 다시 실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이 얘가 true가 얘가 true라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3은 실행될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한 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2만 출력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else if 뒤에 따라오는 이 값이 true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을 false로 바꾸고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3이 되죠. 이유는 얘는 틀렸고요. 얘도 틀렸고 얘가 맞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이 출력이 돼서 그것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rue까지도 false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else 뒤에 따라오는 값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이건 간에 else는 반드시 위에서 실행이 되지 않으면 else가 실행되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else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원하신다면 필요하지 않다면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else if라고 하는 것들도 다 생략이 가능하고 else if는 보시는 것처럼 복수계가 하나, 둘 여러 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라고 하는 이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것 자체는 효용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조건문은 이 if 뒤에 따라오는 이 조건절에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값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false라고 딱 고정돼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조건 얘는 false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조건문에 조건문답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f 뒤에 오는 이 부분 있죠.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동쪽으로 또 프로그래밍 쪽으로 어떤 때는 true가 되고 어떤 때는 false가 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것이 조건문으로서의 효용 조건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